어땠어? 말했어? 도났다? 있다? 아니, 완전히 망했어. 응, 전생담을 닿았다.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.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. 다음에는 분명 말할 수 있을 거야. 두 개와 깃도 이해를요.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어?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어? 물론이지. 네가 남자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어. 당연히 사랑할 수 있어. 평생 사랑할 수 있어? 이슈오 아이세루? 평생은 못해. 이슈오 아이세나이. 카페 가서 공부해야지. 카페에 가서 공부해야지. 카페에서 공부가 돼? 카페에서 공부할 수 있어? 나는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. 나는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. 아르바이트생이 잘생겼어. 마이토さん가かっこ이. 새 케이크를 사지 못했다. 새로운 케이크를 사지 못했다. 새로운 케이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. 여동생의 케이크는 전부 먹어버렸다. 이제 돌이킬 수 없다. 이제 돌이킬 수 없다. もう戻ることはできない. 당신과 나는 공범이다. 私とあなたは共犯だ。